두 장을 제거합니다. 오케이 무정몸박 아니 내 타격 이게 아닌데 죽으면 다시한다 궁신돈님 아유 세상에 5만원 궁신돈님 5만원 5원 감사합니다 중호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괄호 살 찌우는데 쓰겠습니다 칠량 증가 뚱땡이 치우라고 검은머리 오봉두니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아 뚱땡이 진짜 싫네 몸박 하나 더 초치 한 대 말아줘 엠 그래서 이제 뭐함 진짜 모름 진짜 모름 모르는건가 죽으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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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 하나 줘봐라 그래 오케이 땡큐 핵터 안 지우면 엘리트 길막하는 거 에반드 약바울 좀 했마 땡요 절단 써야 하나 야이씨 온산 글지마 이씨 아무것도 하지말래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이씨꺄 서훈 진화 아 또 약화요 피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제 뭐지? 앗사탈윤 앗사탈윤 있으면 아직 알만해 앗사포벨 개도삼 안나오니까 엘리트 가능이지 아 닷까지 따라라따 오늘도 아이참 아 오리아르콘 무감각 흐허허 흐허허 늑숙 아니 지울게 없네 아니 타격 다시 오고 아 8 5 4 아 10 철단 영혼 철단 온 철단 이지 재물 재물이 낮나요 사실이 낮나요 룬반구 흘려보내기 있어야될거같은데 상점팩 말받게 하는거 봐라 내내 내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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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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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ác 아니 쟤는 왜 때리는데? 던전 고상 드로킥 헉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걸까요? 쉽지 않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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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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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물을 달라고? 꺼져. 70원 먹고 꺼져. 드디어 나온 마리케이드. 그래.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단 반으로 잘린 달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박에서 장화사는 처리. 질 수가 없네. 잘 모르겠어요. 지는 법을. 딘딘 떴다. 질 수 없다는... 질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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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은 자유의 오브야 이거 엔트로피 도났스 심벌 이즈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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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